요거는 이제 안 그려줘도 되는데 보통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좀 그림까지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체크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 그리기에요 그림 그리기 그래서 요겁니다 통계 그래프 자 다 됐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평균을 320이구요 우리가 표본오차에 스탠다드 에러 값 2를 잡아서 이렇게 이미 세팅을 해준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라고 한거구요 이게 데이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정규분포 할 때 이걸 그려봤죠 그래서 화면 쪽 이제 둥그런 그런 종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세팅을 해주는거에요 이만큼은 얘는 그냥 입력하는 거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요 개념이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은 뭐냐면은 AB라인에서 V는 뭐냐면 V라는 거는 버티칼 세로줄을 만들어 찍어 달라는 얘기에요 이제부터 한번씩 해볼게요 자 먼저 MU라는 것을 평균을 320으로 잡구요 standard deviation 에러 값은 2로 잡아줬고 여기부터 밑에 3개는 그냥 데이터를 정규분포를 그려주는 거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평균이 30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주라는 얘기에요 데이터 잡아줘서 그래프를 찍어주면 요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얘를 왜 이렇게 잡아줬냐면 이상하게 원래 여기서 보통 끊어지는데 제가 일부러 왼쪽을 길게 잡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한 평균이 29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찍힌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길게 잡아준 거에요 제가 일부러 요거를 X 리미테이션을 일부러 제가 잡아준 겁니다 이만큼 더 이건 내가 임의대로 잡아줄 수 있죠 안하면은 요걸 안하면 그냥 여기서 탁 잘라져요 이 정도 쯤에서 그냥 자 그 다음에 AB 라인입니다 평균을 요렇게 잡아주는 거에요 뭘로 잡아주느냐 MU로 잡아줘라 MU가 320이었죠 320으로 잡아줘라 이 얘기인데 라인 타입을 뭘로 잡아줄 거냐 그래서 라인 타입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뒤집음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라인 타입 1번은 직선이에요 이렇게 많이 쓰겠죠 2번은 점선 3번은 이렇게 4번 5번은 좀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걸 쓴 거에요 제가 일부러 뭐 2번을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돼요 요게 라인 타입을 요렇게 써주면 그 라인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뒤집음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PPT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5번 굵은 점선으로 찍어주겠다 얘를 한번 찍어볼까요 자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세로줄이 거졌죠 자 AB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줄을 그라 이거에요 줄을 그라는 의미인데 선을 거라 Vertical line 이걸 엣치면 가로줄이 거져요 여기가 엣치면 이렇게 엣치면 가로줄이 거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수직으로 그니까 V를 표시해 주겠죠 뮤에다가 그려줘라 초록색으로 요게 평균이라는 걸 눈으로 표시해 준 겁니다 자 두번째는 얘가 양쪽에 양쪽에 커트라인 임계치를 해줘라 임계치는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니까 그거를 발걸음으로 표시하면 1.96이 나왔죠 거기에 스탠다드 DB 에라 값인 요 값을 더해주는게 이 표준 편차 만큼 떨어진 거리죠 그죠 그걸 그려주고 얘는 블루 파란색으로 표시해 줘라 얘는 하나는 어퍼구요 하나는 로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찍히죠 자 됐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값이 요 안에 들어오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요정도는 에라 값이라고 우리가 봐준다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러면 평균 295g을 그래프로 찍으면 어떻게 찍어질까 딱 쳤더니 이만큼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20g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줬고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버티칼 라인으로 표시를 해주고 실제로 요 안에 빨간색 선이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 얘는 충분히 에러로 볼 수 있다 320g인데 에러텀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만큼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연구가설을 채택해서 320g을 제대로 팔지 않고 있다 라고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요런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처음에 봤던 요런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면 아 이래서 이래서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까지 우리가 그려준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detach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detach 어태치는 이렇게 한 번에 표기해서 계속 고안에다 삽입하면 된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detach 해주겠습니다 detach 끝 이거는 처음 꺼니까 빼고 detach 이제 끝났어요 이제 원샘플 detest가 끝난 겁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O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